제 24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와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이 다 몰렸습니다 밀려드는 사람 때문에 음식을 미처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육전이 6천원 휴일은 20미터 정도 줄을 서야 하는데요 이만은 사람을 언제 다 배식할까요? 정말 내가 장사를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백종원 철학을 배우세요 금산 인삼이 1년 중 가장 싸고 약효가 좋을 때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금산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행사장에는 즐길거리, 볼거리가 너무 많고요 축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문 우측 화장실 옆에는 백종원 푸드가 있습니다 백종원 푸드 사측으로 삼계탕을 파는데요 줄을 선 모습을 보고 이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계국수가 5천원, 삶은 닭 반 마리이고 6천원 요즘 삼계탕을 먹으려면 만원 이상 줘야 하는데 그래서 닭의 양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삼계국수 5천원, 삼계탕 6천원, 11,000원어치인데요 양이 푸짐합니다 엄청 큰 스탱솥에 인삼을 넣고 푹 삶은 닭인데요 한 마리인데요 삼계탕집에서 한 마리의 크기입니다 여기는 두 군부가 오셨는데요 굉장히 싼 편인데요 국물하고, 아 국물은 별도? 얘는 국수는 5천원입니다 얼마요? 국수는 5천원, 닭 반머리는 6천원 양이 상당히 많죠? 그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축제장에 가면 부침개는 패스넛 정도 파는 데요 가격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팬유주 한계 얼마에요? 4천원입니다 4천원에요? 아우 금산깨입에요? 네 아우, 진짜 잘나간다 금산은 인삼 외에도 추부깻잎이 정말 유명합니다 이곳은 인삼 볼카츠인데요 아우,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음식은 카드 및 현금 결제 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삼 그리고 야채를 넣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인삼 볼카츠인데요 완전 바삭하면서 양이 많았고 속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가득해서 한 끼 요리로 충분했습니다 인삼 볼카츠 4,000원이면 좋아 보였고요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은 4,000원 이상 받는데 이곳은 3,000원을 받고 있어 소주 안주로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산깻잎 돼지철판 덮밥인데요 깻잎과 돼지고기로 철판에 볶은 것을 밥 옆에 얹혀주고 그 위에 계란을 넣은 음식인데요 양이 많았고 5,000원이면 가성비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직접 먹어보았는데 깻잎의 향이 있어 특이한 맛이 있었고요 고기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송양고추가 약간 들어가 칼칼한 맛이 인삼적이었는데요 어린이는 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삼돈 국밥인데요 모든 음식에는 금산에 인삼 또는 깻잎이 꼭 들어갑니다 육수를 내렸는데 참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요 안 맛있으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이생복과 마스크로 이생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인삼떡볶이는 큰 컵이 4,000원 작은 컵이 1,000억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김밥은 속도 많이 들어가고 김밥이 커서 한 개면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식품은 인삼육전 6,000원인데요 와 이곳은 울적마다 10미터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을 못하는 분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백종원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봉니rum의 자막 despite